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함께하고 있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입니다. 시장 어려우시죠? 제가 분명히 예견 드렸습니다. 아마 매주 수요일 저녁 오후 11시에 방송을 보시게 되면 딱 수요일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시장에는 유언비여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정보의 어떠한 부분들이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정말 정보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데요. 그 부분도 제가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야기들은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도 함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요. 2대 1, 2백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길을 잘 찾듯이 종목도 결국은 방향성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틀리지 말아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이렇게 성공적인 주식 투자법 같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주식의 격언? 속담이라고 그럴까요? 오늘의 그 내용은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는데 주식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하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많이 하락한 종목이 오히려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러분도 용기 내보시라고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시장 얘기 드리면 제가 항상 그러죠. 코스피 채널형 하락이다. 이제는 제 말이 맞다라는 느낌이 많이 커실 거예요. 제가 항상 시장에서 메타버스를 중요시 여겨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밖에 안 갑니다. 예전에 기존 산업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기존 산업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메타버스가 안 좋다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메타버스 얘기할 때 메타버스가 허황된 거 아니냐. 안 갈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분들이 다 메타버스 좋다고 얘기하죠. 메타버스는 변할 수 없는 결국은 가야 할 시대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를 맞춰낼 수 있어요. 지금 게임주들을 보게 되면 잠시 번외 얘기하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을 보게 되면 게임들 중에 소비만 하는 게임주들은 안 가요. 게임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 공간.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계약선 NFT. 그리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건 가상화폐. 이 3박자가 맞게 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 시장에 대한 번외 이야기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자, 골이 깊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싹 상승을 하다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의도든, 의도치 않든.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들고 있었던 A라는 개인도 있고 B라는 개인도 있고 C라는 개인도 있고 D라는 개인도 있고 쭉 내려오면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뒤에서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저히 손실하고 참아야겠다. 이때는 모든 악성 루머가 다 돕니다. 이 종목은 최악이야. 그거의 최고목은 뭐였냐면 삼성 SDI예요. 불 나니까 삼성 SDI 배터리 불났다. 삼성 SDI 끝났다. 그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삼성 SDI가 7,80만 10배 갔어요. 그 이후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악성 루머들이 만들어지면서 항상 안 좋을 때는 사람이 안 좋을 때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이건 전 세계적인 어떤 불문율인 것 같아. 그래서 안 좋은 루머들이 쫙 붙습니다. 그러면서 고가 대비 약 70에서 80% 골이 생깁니다. 이러면 재반등 기대가 예상돼요. 왜? 특히 모멘텀과 수급이 개선될 시 강력한 재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강력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바닥 대비 10배에서 30배까지 갑니다. 10배에서 30배까지 가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고가 대비 70에서 80% 골이 생기 시 재반등이 기대가 되고 특히 모멘텀과 수급이 개선될 시 강력한 재반등이 기대가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 30배가 상승하라고 단 신용 비율이 높고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제외하겠습니다. 신용 비율이 높고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진짜로 그랬는지 덱스트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엄청난 기대감과 모멘텀, 성장성 다 이슈가 받았습니다. 덱스트라는 종목이 17,500원에 주가가 만들어졌고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은 엄청나게 잘 갈 거라는 수많은 예견과 수많은 이슈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시한하게도 그 잘 간다던 종목이 2,8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약 8분의 1배, 9분의 1배 정도 하락을 해요. 약 하락적으로 보게 되면 83%. 그러니까 고점, 상장한 것 대비 80% 이상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덱스터라는 종목을 평하기를 시장에서는 허울만 있는 종목이었다. 겉모습만 입는 종목이었다면서 악성 루머란 루머는 다 나옵니다. 그러더니 주가가 갑자기 덜커덩 멈춥니다. 멈추더니 다른 종목은 다 갈 때 또 기대감과 함께 횡보를 시켜요, 이렇게. 횡보를 시킨 다음에 다시 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5,0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최저점 2,795원에서 2만 8,750%. 몇 배? 10배로 올립니다. 지금 10배 올라갔어요, 이 정도. 바닥에서. 그러면서 1만 7,500원이 전고점 자리까지 뚫어버리면서 더욱더 기세 등등하게 주가가 올라가죠. 물론 VFX3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데 그건 그거고. 결론적으로는 주가라는 것이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을 맞이하고 나서 이런 어떤 하락을 맞이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삼성전자도 3만 원짜리였죠. 3만 5,000원. 3만 7,000원. 그러다 10만 원까지 갔죠. 10만 원에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10만 원 근처까지 가고 나서 논의를 드렸었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했던 악성 물량들이 다 소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급반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락할 때는 4년의 고통을 줬죠. 상승할 때는요. 1년도 안 걸렸어요. 정확하게 상승해 딱 한 10개월 정도 만에 4년의 고통을 날리고 10개월, 10에서 1년 안에 끝내버리죠. 이게 주식이에요. 고통은 길게 죽어요. 기쁨은 짧게 줘요. 대신에 그 기쁨을 만끽하려면 그 고통의 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종목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펀더멘탈과 내용과 힘이 좋아야지만 주가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 주가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상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기술의 어떤 활용은 굉장히 대단한데 특히 최근에 블록버스트라고 그러죠.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정말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의 모멘텀만 있으면 안 되고 수익이 함께 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재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잘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저밖에 강의 안 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순간에 매수를 해보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건 수많은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구조여야 됩니다. 왜? 항상 날라가는 것만 보게 되니까. 날라가는데 이런 데서 정보들 파해봤자 두 배밖에 수익 안 나요. 물론 두 배 엄청 큰 수익이지만.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관건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시장은. 시장의 구조가 바뀝니다. 조만간에 제 이야기에 맞을 거예요. 조만간에 시장에서 우수수수 떨어지는 종목들 수없이 나올 건데 그 우수수 떨어지는 것 중에 내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역전할 겁니다. 자 볼게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고점에서요. 마이너스 67%까지 갔던 점이에요. 무산증자 이후에. 약 마이너스 77%까지 왔죠. 제가 70에서 80%라고 했는데 뭐 딱 맞을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67%까지 떨어져서 약 70% 빠졌을 거예요. 아마 계산 정확하게 하면. 70% 하락을 하고 나서 위메이드가 70%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2년, 7, 8년 걸렸어요. 8년 동안 70% 하락을 합니다. 이 종목은요. 거의 증권가에서 유명한 최악 월스트 오브 월스트였어요. 그런데 위메이드가 갑자기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하더니 행보를 쫙 시켜요. 다른 종목 다 갔는데 또 이거 다 안 가. 멈추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정말 최악의 월스트 오브 월스트 네. 와우 종목이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얼마 갔어요? 지금 한 2천 프로 갔죠. 2천 프로. 6천 원짜리 종목이 뭐 한 19만 원 갔으니까 20 6, 30 30배 갔네요. 30배. 바닥 기준으로 30배 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즌 분석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떠한 이 인고의 그러니까 조정은요. 크게 두 가지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 플러스 기간 조정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슈팅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뭐냐면 기다려도 되는 황금알 종목이에요. 30배가 갔습니다. 빠지는 것도 빠진 거지만 결국은 전고에 있었던 사람 2만 5천 원에 있었던 사람도 거의 8배 가까이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개인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왜 못 버틸까요? 고점에 사신 분들은 손실이 커지면 잘라버리고 또 저점에 사신 분들은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주식은 누구에 있어요? 항상 머니가 많은 사람 혹은 주식에 대해서 정확한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를 열심히 기다려서 에이 에이 매도하고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뭐 더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그런 거래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일머리라고 그러죠. 경험이 없는데 누구 한 번 탁 건드려주면 거기서 수많은 나의 경험 왜냐면 각자 그 경험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방송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방송을 A처럼 하라고 그래. 어떤 분들은 방송을 B처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강호동 씨의 스타일이 있고 유재석 씨의 스타일이 있어요. 유재석 씨는 예를 들면 부드러운 스타일이고 강호동 씨는 예를 들면 센 스타일이에요.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호동 씨가 유재석 씨를 배우고 싶다 해서 강호동 씨가 유재석 씨의 스타일대로 가면 성공할까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건 있겠죠. 방송의 플로우 흐름 방송은 이러한 구조대로 가는 거에 하면 이 구조대를 똑같이 갖고 와서 나라는 구조대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를 여기다가 내한테 갖다 붙여서 이 구조에 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누가 건드려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왜 배우지? 처음엔 그 생각했어요.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조금 다르게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건데 하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때 전공했던 것들이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 번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다가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근데 그 관심을 가지려면 알아야 관심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꽃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꽃이 예쁘게 펴있어도 내가 기억할 수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한 다음에 나의 노하우가 섞여지면 굉장한 메리트를 느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험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제가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유열 씨가 지금 이제 엔터사 대표님이시죠. 근데 유열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오디션 평가에서 나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고 근데 공부를 왜 했는 줄 아냐고 그래서 다 놀랐죠. 왜 공부를 왜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버리기 위해서 했다고 오히려 아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개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주식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오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오늘 그래서 산골산기법이라고 했어요. 산골이 아닙니다. 골산기법. 골이 높으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제가 다양한 정보도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정보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 정보를 선택과 집중해서 어떻게 잘 매매하느냐. 그것도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샤미시스코 볼게요. 샤미시스코 보게 되면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약 70에서 80% 빠졌죠. 3천원, 4천원에서 1천원은 800원까지 빠졌으니까 70%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이 정도면. 이 종목도 굉장히 위기가 왔었죠. 회사가. 위기가 왔다가 대부분 똑같아요. 나중에 차트 보시면 쭉 어느 특정 일에서 행보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한방에 항상 하락은 길게 원래 그러잖아요. 고통은 길며 행복은 잠깐이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큰 고통을 잡는다. 이게 있잖아요. 고통은 길잖아요. 3년 차. 행복은요. 길잖아요. 뭐죠? 아시겠죠? 이게 애건이잖아요. 고통. 해피 행복.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지금 14,150원이에요. 지금 바닥에서 800원에서 14,150원이면 약 20배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오늘 또 상한가 갔으니까요. 더 올라갔겠죠. 생각하셨으니까요. 이거 여기네요. 이 20배. 약 20배 올라간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참 그렇죠. 이거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3,000원짜리를.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도 어차피 5배인데 여기서 산 사람은 거의 20배죠. 이런 구조가 주식은 무궁무진하게 발생한다. 무궁무진하게.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샘리시스코 주식은 파동 상승과 하락의 파동의 연속이다. 특히 쌍용차 인수 이슈로 투하을 받았고 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재반들까지 기대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렵죠. 20배 가까이 갔으니까. 보니까 50배 이상은 많이 안 나와요. 바닥에서. 20에서 30배. 대신에 그 기간은 굉장히 짧다. 불꽃 슈스를 할 때는요.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은 시젠도 그랬습니다만 파바박이에요.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두 달 만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두 달 만에. 4년을 기다렸죠. 4년을 기다리고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참 주식은 아이러니컬한 거죠. 왜? 고리 깊으면서 내공을 싼 거예요.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된 거예요. 시간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악성 매물이 다 소화되다 보니까 그냥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한전기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로서 시장 투각을 많이 벗고 있는 종목인데 한전기술은 참 어려웠던 종목이죠. 9년도부터 약 19년도 10년 조정을 보인 종목이에요. 한전기술은 나올 때부터 다크호스로서 두각을 많이 받았고 시장에서 이 종목은 사야 돼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크호스 어떤 종목이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마지막 하나 10년차까지 와서 10년 조정을 받았어요. 한전기술이 잘 가는 거 두산중공업이 잘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조정과 10년 조정을 받고 나니까 이 종목이 근데 그렇죠 빠지는 거는 길지만 올라가는 건 다다닥 끝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조정을 받으면 주식이 이렇게 갈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불꽃슛은 딱 정해지면 팍팍팍팍팍 팍입니다. 팍팍팍 팍이죠. 자 보시게 되면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배 이상 보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800원짜리가 8만 7,500원 약 정확하게는 7배 10만원 가면 10배 7에서 10배가 간 겁니다. 근데 이 날아간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근데 이 인구의 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개인들은 대부분 물량을 놓습니다. 보시면 14만 2천원 14만원 종목이었잖아요. 자 70%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 90% 조용까지도 받았는데 10분의 1이면 14,000원이잖아요. 14,000원 미치면 똑같은 14,000원 10분의 1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수익이 낼 줄 아는데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근데 이런 종목은 14,000원에 담아놓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3배는 가니까 이 3배의 수익률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고요. 주식은 이 맛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주식을 부동산처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마운 부자가 돼 있죠. 그 기법이 뭐예요? 워레이버핏 기법인데 근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최대한 조정을 받고 나면 이런 불꽃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워레이버핏 이런 얘기죠. 돈 놓으세요. 너의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더 첫 스텝 따라하라. 근데 그 첫 번째 스텝을 따르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돼. 에너지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이 미래지향성에서 미래지향성에서 허황되지 않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누구도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또 볼까요? 버켓 스튜디오 버켓 스튜디오를 느낌이 이상합니다. 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해뒀던 용목이에요. 이건 사실 근데 이게 93%가 빠졌어요. 15,326원짜리가 981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패 얘기까지 운운이 됐어요. 감자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상패 되는 거 아니냐. 상패가 된다라는 루머까지 있었죠. 안 됐죠. 981원을 찍고 나서 날라갑니다. 어떻게 날라가요? 쭉쭉쭉 날라가요? 6,620원. 벌써 지금 5배가 넘었죠. 6배예요. 결국 버켓 스튜디오는 시간은 걸렸지만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잖아요. 6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 종목도 지금도 다른 거는 다 박살나도 이건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의 어떤 패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이 박살나면 가슴 아프잖아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하고 하락하더라도가 좋겠네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하락 얘기하는 사람만 들어도 저도 짜증나요. 이게 개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합시다. 좋은 얘기를. 자 4대 거래소를 제가 분석하라고 그랬죠. 4대 거래소 어디예요? 업비트 업비트 카카오랑 카카오게임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빗썸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코빗 그 다음에 코인원 뭐 컴투수 뭐 이런데 위즈박 스튜디오 코빗 뭐 조이 시티 넷게임즈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 다 반등 나왔잖아요. 4대 거래소와 함께 관련된 흐름이었고요. 서울 옥션 자 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물가가 상승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 물가 상승 전에 경제에 대한 공부를 좀 잠시하고 갑시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그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무료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자 서울 옥션하게 되면 이제 그림이잖아요. 그림 이 그림이라는 거는 제가 그 어떤 전체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NFT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경제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NFT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진품 여부와 또 하나가 거래를 통해서 제 3회 거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경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출리 버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본적인 약간의 그 망상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경제라는 건 순환되는 구조상에서 자 처음에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면 결국은 금리를 인하시켜줘요. 금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좀 덜하게 해줍니다. 대출금리부터 줄여주죠. 빚 좀 나중에 아파 먼저 써봐. 그래도 안 되면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를 해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이제 여기서 하다가 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돈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을 합니다. 돈 주는 건 이제 줄여요. 지금 우리 테이퍼링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 구조인데 여기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건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미국 증시가 가는데도 지금 가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풀었던 돈이 줄어들고 세금은 증가되고 경기는 모르겠고 오히려 소문에 사서 유세 팔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구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총상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시총 2위가 애플이에요. 애플이 주가 가는 걸 멈췄어요. 3천조죠. 시총. 애플이 주가 가는 걸 멈춘 데다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주냐 아니면 디플레이션 주냐 에 대한 비교값인데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과 관련돼 있는 제조지표들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된 용목들이 해치할 수 있는 게 엔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관련된 쪽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고 혹은 엔터는 인건비 많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적금 편에 속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어떤 제작비가 적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럼 성울옥션 이런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애플이 주가가 멈추면 기존 산업들이 쉽지 않아요. 테슬라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주주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내가 지분을 팔아야 될까요? 10%를 팔아야 될 거예요. 머리 엄청 좁습니다. 그냥 최대주주가 팔면 나쁘다고 그러니까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팔아도 됩니다. 라는 게 지지율이 더 높았죠. 그럼 테슬라가 어제 11%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떠한 증후들을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약간씩 리스크합니다. 사실 시장은 자 떠나서 자 가겠습니다. 지금 85% 빠졌어요. 서울옥션이 그림을 누가 사겠어? 지금 경기도 어렵고 경계도 어려운데 지금 물론 그림이라는 것이 어떠한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서 한 80% 빠집니다. 종목적으로 22,500원짜리가 약 10분의 1토마 정도 납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최악의 종목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올려버리죠. 올리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하락하는 기간은 여기 정점을 찍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하락했어요. 최악의 종목이. 물론 바로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을 딱 멈춰놓고 나니까 주가는 그냥 슈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993% 약 1,000% 가까이 이상상 수익이 났죠. 이거는 2,500원짜리가 3만650원이 됐으니 10배 이상의 상승이 만들어진 겁니다. 20배 상승도 나올 거고 30배 상승도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한 구조의 규모의 주식들이 상승과 변동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31거래일 동안 이렌텍이 2차전지 관련된 주로 충전 관련주입니다. 충전 관련주 충전 관련주고 31거래일 동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약 80% 7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렌텍이 2차전지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담배라든지 휴대폰 더 나아가 자동차까지 그러한 모멘텀이 있고 삼성 쪽에 납품한다는 이슈도 이야기가 있더라도 오히려 주가 만원에서 2,010원인 5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 이제는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2,010원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약 4배 정도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쌍저점 만들고 나서 다시 올리죠. 언제까지? 11,000원까지.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큰 그림도 한 번은 보실 줄 알자. 지금은 내가 5% 먹어야 돼. 수프로 수익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또한 단기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주식은 한 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제가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좁아져요. 보는 눈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올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점점 매매가 안 맞다 보면 하루 30분 20분 10분 5분 만해도 매매가 급하세요. 이해 가시죠? 매매가 이렇게 급하면 안 돼요. 매매가. 매매가 급하면 다치십니다.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한 번 볼게요. 다원시스가 에너지 관련 주로 두각을 좀 받아요. 에너지 관련 주로 두각을 받고 있고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0%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락으로는 상승으로는 226.9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 하게 되면 원전 이슈가 좀 있었고 원전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두각을 받았죠. 근데 무증도 겪고 배당도 겪으면서 이 종목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사실 삼정투자권이라든지 이런 이슈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요. 2만 7,500원에서 종목이 약 70% 빠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럼 여기서 이유를 찾아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나와요. 주가가 주가 올려놓죠. 한번 올려놓고 자 어디까지 올렸어요. 3만 4,700원 이 정도까지 자리를 올려놨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쌍바닥에 대한 구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요. 주가가 여기서 지금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만원에서 3만 3배 올랐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심리거든요. 상승에 대한 반발 심리가 하락이고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악성 매물이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항상 그러죠. 70에서 약 90%까지도 나와요. 90% 하락 그런데 여기서 90%가 하락하면 10%로 시작해서 다시 20에서 30배까지도 간다. 일반적으로 10배 5배 이 정도까지 상승률이 나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로 두 가지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고 다양한 정보들이 범람하는 속에서 범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준 잡기가 너무나도 힘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항상 중심을 잡고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보시게 되면요.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 후 보내주시면 되고요.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종명 매수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멘트가 비슷했는데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상담을 왜 안 하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종목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는 교육하는 곳이죠.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 생각하다가 다른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코스피 얘기 드리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요. 방송을 하면서도 코스피 얘기할 때 마음 같아서는요. 마음 같아서는 좋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좋지 나쁘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요. 저는 좋은 사람 되고 싶거든요. 딱 방송 켰을 때 시장 갑니다. 최고야. 가는 거야. 이런 사람 좋잖아요. 오늘 채널형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우리 다독이면서 가요. 누가 좋아해요. 근데 저 고민을 하면서 오는데 그래도 진솔되게 하자.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되게 하자라고 해서 강의 드릴게요. 참 힘은 내십시오. 힘 내시고 이 전략에서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되십시오. 채널형 하락 월봉이 있는데 채널형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급하게 빠지지는 않는데 천천히 빠질 거라고. 제 말이 맞죠. 이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경험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급락이 이렇게 산골이 깊었기 때문에 2분의 1이 낫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혹은 이게 우리나라 주가가 왜 급등이 있는 줄 아세요? 코스피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악성 메모리 다 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분들은 420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약 2.5배 움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400 곱하기 2면 2800이잖아요. 그리고 1400 곱하기 2분의 1이면 700이잖아요. 3500 그러니까 맥시멈은 3500인데 3500은 못 찍고 3300에서 흘러내린 거예요. 제가 그때 3400이면 어렵고 3500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게 그건데 지금 채널 영화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영업이익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리밸런싱 나오면서 2500에서 2600, 2700 이 정도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레벨업은 됐죠. 레벨업이 됐으니까 지수 자체는 어느 식으로 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계단식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이런 계단이 발생했고 이렇게 약간 내려가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채널 영화력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 그랬어요. 500조는 어렵다. 그러니까 400조 언저리 정확하게 350에서 400조면 무난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400조 언저리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필두로 많이 못 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삼성이 구원 투수가 되고 있는 게 멈춰는 주고 있잖아요. 그죠? 400조 단에서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약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방어해주고 움직여주는 것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예요. 이게 이제 지금 메타버스와 NFT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지금 쌍두마처럼 삼성과 지금 견제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들에 대한 움직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코스피가 반등 나가겠지 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이 깊었기 때문에 산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일봉 주봉을 보지 마시고 월봉을 한번 열어보세요. 월봉은 트렌드선이거든요. 월봉을 보게 되면 속임수가 안 나와요. 패턴이 월봉 보시게 되면 코스피 저번에 작년에 하락할 때도요. 이런 식으로 월봉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월봉의 추세선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간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월봉 추세선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3봉 만들고 날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월봉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 구조 상황에서 월봉에서도 여기서 터널아운드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터널아운드 나오면서 채널형 활약이 만들어진 거고 채널형 활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지금 채널형 활약이 나오는 거죠. 차트 비슷하죠. 그럼 차트 비슷한데다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골이 깊은 것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지금 같은 경우는 골이 깊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럼 지금 뭘 보셔야 되냐. 오히려 지금은 배당주들 배당주들 좀 보시라고 하죠. 배당주들 중에서 좀 메리트 있는 것들 오히려 음식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음식료들이 배당주들 배당 뭐 한 4% 단 주는 종목들 있죠. 이거 이거 중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4%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 왜 기관들 수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떠한 코스피는 대체 상품 혹은 코스피 200 외 종목들 중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NHN 방송을 했었어요. NHN 할 때 제가 여기는 없지만 왜냐고 그랬더니 코스피 200엔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가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번외 종목들 단순히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은요. 갑자기 퉁 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왜? 채널형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추경 매수하거나 과거에 얽매어있던 종목들 과거에 내가 잘 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가겠지라는 부분은 절대로 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잘 보세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이는 코스피는 진작에 채널형 하락이 나왔어요. 왜? 코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위 30%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이런 종목들이 멈추다 보니까 먼저 채널형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시장이 갈 거냐면 오늘도 제가 이제 짧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던데 코스피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낙수효과라고 하는데요. 중대형, 대형주가 이제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중형주로 가요. 대형주가 비트코인이 가기 힘들면 이더리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인으로 따지면 이게 삼성전자 가다가 급등하고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멈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형주 위메이드 같은 것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컴투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시장 구간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어렵게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형주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소형주잖아요. 지금은 어느 구간에 있냐면 이제 대형주의 구간에서는 지났어요. 이제 중형주 구간이 있거든요. NHN 움직이고 뭐 롯데정보통신 좀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위메이드 움직이고 시총 그러니까 이거 구분 안 되시더라고요. 대형주는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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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볼게요. 1조 이상 중형주는요. 5천억에서 조금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한 3조까지 볼게요. 좀 중첩되긴 하지만 그리고 소형주는요. 1천억에서 아니요. 그냥 위에는 5천억까지 그냥 이거 소형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쪽 구간까지 왔어요. 왜? 상한가를 보내려면 1조이면 3천억이 필요하잖아요. 주식이 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500억이면 되잖아요. 5천억이면 소형주 5천억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5,35 3천억이면 1천억 이쪽으로 가야 수익을 내기가 좋은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가요. 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시장이 그런데 점차적으로 불안해지면 중형주로 가고 더 불안해지면 소형주로 가는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냐면 중형주의 중화단계 이 정도에 와 있다. 아직 소형주로 넘어가진 않았고 이해 가셨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항상 그래요. 그러다가 시장이 나빠지면 여기서 마지막 소형주에서 불꽃슛이 내는 게 뭐예요? 우선주들이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섹터를 봐야 되고 어느 섹터는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건데도 올라간 것들 말고 오히려 소형주 쪽에서 봐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생각보다 하락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강의 드렸잖아요. 지금 대형주가 이제 끝났잖아요. 대형주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제 중형주가 있으니까 코스피의 일부 종목과 코스닥의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종목들이 그러니까 멈춰있는 거예요. 오히려 코스닥이 2%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 구간이잖아요. 그럼 중형주에서 이제 송형주로 넘어갈 때는 코스닥도 빠지겠죠. 지금은 대형주 일부와 중형주 다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중형주 일부와 수형주 다수가 되면 이것도 하락을 합니다. 다만 급락을 하진 않는 게 일부라는 걸 걸쳐놨기 때문에 다만 대형주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중형주와 소형주 사이의 싸움이 될 거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시총이 작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구간을 구분해드릴게요. 시총이라면 원래는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10조 이상 이게 초대형주라고 할까요? 그럼 저희가 1조 이상 5조에서 5천억 5천억 에서 1조 그 다음에 3천억 에서 5천억 깔끔하게 씁시다. 6 10조 그 다음에 1조에서 10조 이건 이상이겠죠. 그리고 5천억 에서 0.5 라고 할까요? 0.5에서 1조 그 다음에 0.3에서 0.5조 그리고 0.3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장세에서 10조 이상 거는 지나갔다. 지금은 어느 장세냐면 이 장세예요. 이 장세 1조에서 0.5조에서 10조짜리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이 오히려 기다리고 써야 되는 게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는 지나갔고 그럼 짱짱하다는 표현은 딴딴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에서 5천억에서 100억에서 5천억 사이겠죠. 100억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절대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이리로 레벨업하는 순간 이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여기로 올라갔잖아요. 이 종목들이 그럼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안에서 있으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섹터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이건 코스닥이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죠. 코스피는 이런 것들이 크지 않으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차전지 지금 자동차 수금난 때문에 그러는 건데 2차전지는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마지막 하락하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종목들이 2차전지 중에 실적 잘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양극화될 겁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물론 급락하고 나서 봐야 되겠죠. 오늘 그 산골기법 골상기법을 통해가지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봐야 되겠죠. 골상기법 통해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소량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골상기법 했습니다. 뭐예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오히려 지금 시총이 낮은 종목에서 모멘텀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델리 맵 지도죠. 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셔가지고 다양한 또 정보에 대한 선택과 취합을 받으실 수 있는데 QR코드와 문자 샵슴체지를 통해서 황주명 입력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요. 기회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거 말씀드렸죠. 이 기회 잘 잡으셔서 높은 산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